코로나19론에서 새롭게 생겨난 어휘들이 있는데요. 혹시 이 말은 들어보셨나요? 웹비나를 살펴보며 웹과 세미나의 합성어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서 회의가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다 보니 각자의 컴퓨터로 온라인 환경으로 접속을 해서 회의를 하게 되니까 웹비나라는 표현을 많이 쓰게 되는 거죠. 그럼 웹비나를 뭐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웹비나를 순화해서 화상토론회로 바꿔 쓸 수 있다고 합니다. 화상토론회요? 이야기도 좋고 어느 누구나 들어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상토론회요? 조회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nforce다. eno